자 오늘 할게 아스널 알비 배틀 시즌3 해보려고 하는데 뭐야 원래 맵이 이래? 잠깐만 따른 써보고 가야겠다 드디어 똑바로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해줄거는 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벤트라고 엑스트라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벤트 챌린지 쓰라고 들어가주시면 되요 그래서 저기서 90초, 1분 30초 안에 게임을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좀 가는 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에 들어와 주시게 되면은 일단 아무 맵이나 고르신 다음에 배치해주시면 이제 챌린지가 시작돼요 자 이게 가면은 빨간색 옷을 입은 애들만 상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 차박색 옷을 입은 사람은 공격 안해도 가동으로 이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휴 아잇잘못되겠다 이렇게 1분 30초 안에 저 들어왔죠 그러면 아스날 배지 하나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 그 배지 이름은 바로바로 아스날 슈팅 챌린지 배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날 배지 하나를 알려드렸구요 재미있게 해주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맞춘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빌바이